이제 여러분이 말하세요. 기를 사용해서 말해요. 여기에서 뭐하고 있어요? 공부 다 했어요? 아니요. 싫어서 잠깐 나왔어요. 곧 들어갈 거예요. 공부해요. 싫어요. 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? 다 했어요? 기를 사용해서 말해요. 공부하기예요. 같이 말해요. 여기에서 뭐하고 있어요? 공부 다 했어요? 아니요. 공부하기 싫어서 잠깐 나왔어요. 곧 들어갈 거예요. 잘했어요. 다음을 봐요. 발이 아파서 힘들어요. 그럼 운동화를 사러 갈까요? 문제를 풀어 보세요. 여러분 다 했어요? 기를 써서 말할 수 있어요. 걷기예요. 같이 말해요. 같이 말해요. 발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요. 그럼 운동화를 사러 갈까요? 모두 잘했어요. 여러분 잘했어요. 이제 선생님과 배운 내용을 스스로 연습해 보세요. Convention, 여러 가지naires 조금만 더 뺏어버렸습니다. 자. 감사합니다.